유명 퀴즈 프로그램 유니버시티 챌린지를 보며 퀴즈왕을 꿈꾸는 소냥 브라이언 잭슨 시간이 흘러 브라이언은 남다른 노력 끝에 명문 브리스톨 대학교의 최종 면접만을 남겨두고 있었는데 그렇게 명문대에 합격한 브라이언은 정들었던 고향 친구들과 아쉬운 작별을 맞이합니다. 자신이 떠난 뒤 홀로 남게 될 엄마와도 마지막 인사를 나누죠. 함께 지낼 하우스메이트들과 첫 만남을 갖고 난생처음 대학교 파티에 나서는 브라이언 저는 미국에서 공부한 방식으로 시작하기도 하고 쫓아낸 대학교에 따라서 온다. 제가 대학을 사용할 때 고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기능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하세요? 이제 손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쉬운 사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브라이언은 레베카라는 여학생을 만나게 되죠 레베카와의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돌아가는 길 그의 눈앞에 항상 꿈꿔오던 유니버시티 챌린지의 모집 공고가 보입니다 다음날 술기운에 늦잠을 자버린 브라이언은 서둘러 면접장에 도착하죠 총 3명을 뽑는 면접장엔 브라이언을 포함해 3명의 지원자만이 있었고 이대로라면 별 무리 없이 합격은 확실시되는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그 순간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납니다 아름다운 금발에 앨리스에게 첫눈에 반해버린 브라이언 그런데 그때 앨리스에게서 쪽지가 날아오죠 결국 브라이언은 경쟁자인 그녀의 컨닝을 도와주고 자신은 후보로 밀려나지만 그녀와 함께 할 생각에 속도 없이 마냥 기쁘기만 하죠 지난 패배의 기억을 곱씹으며 우승을 다짐하는 패트리 그러던 어느 날 브라이언에게 기회가 찾아오는데 그렇게 브라이언을 포함한 팀원들은 유니버시티 챌린지에 출전을 위한 시험대에 오르고 신들인 듯한 브라이언의 정답 행렬에 분위기가 훅은 달아오르죠 브라이언은 이 여세를 몰아 앨리스에게 데이트를 신청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데이트 준비에 나서는 브라이언은 실언을 하게 되고 브라이언은 실언을 하게 되고 앨리스는 고주곳대로 자신의 장황한 연예사를 전부 울퍼대죠 너무나 솔직한 그 모습에 브라이언 역시 남들에게 하지 못한 이야기를 꺼내놓는데 엄마는 워컷에 산업가고 안전해드리는 지엔 그는 노력을 아십니까? 그가 저의 영환자와 arriver. 생宮의 영환자와 네이legовые 가지를 말한지. 배경에 대한 Prairie. 그는 생각에는 행복한 것이다. 빛이 기쁨 Geshe'd. 하야되니. 하긴 해. 베려나. 아, 베려나. 하긴 해. 그는 생각에 수건 쉽다. 솔직히 말하기로는 가지고 있길래야. 너무 졸려. 감사합니다. 그럼 브라이언을 따뜻히 안아주며 위로하는 엘리스 조금 어설퍼지만 첫 데이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방학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온 브라이언은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어색한 분위기 속 아버지의 묘지를 찾는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엘리스 가족과 함께 연말을 보내게 된 브라이언 밤이 깊어가며 둘만의 시간이 찾아오죠 하지만 브라이언은 술에 취해 잠들어버리고 두 사람 사이엔 어색한 공기만 흐르죠 그렇게 혼자가 되어 돌아온 브라이언은 길을 걷다 우연히 레베카를 만나는데 새해를 앞두고 자연스레 함께 전역을 하게 되는 브라이언과 레베카 서로에게 조금씩 끌림을 느꼈던 두 사람은 분위기에 취해 키스를 나누죠 그런데 한순간에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대회 준비에 나서지만 브라이언의 머릿속은 온통 복잡하기만 한데요 한눈에 반한 엘리스와 서서히 좋아지는 레베카와의 사이에서 태어나 처음 느껴본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던 것이었죠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고향 친구 스펜서가 이곳을 찾는데 기분 전환 겸 하우스 파티에 나선 브라이언은 이미 어색해질 대로 어색해진 엘리스를 발견하고 술을 가지러 잠시 자리에서 나온 길에 우연히 레베카와 마주치셔 다시 자리로 돌아왔을 땐 퀴즈팀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있었고 친구가 꿈을 잃었다는 생각에 스펜서가 행복해하던 그때 계속되는 패트릭의 조롱에 결국 스펜서가 분노를 터뜨립니다 스펜서는 전혀 없지 않아야 스펜서는 공부할 수 있을 때 브라이언은 용기내 앨리스를 찾아가지만 그녀와 함께 있는 건 다름 아닌 중마고 스펜서였죠 결국 두 사람은 서로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유니버시티 챌린지의 방송날이 찾아오고 이어 지난번 패트릭에게 패배를 안겨준 퀸스틴과 마주치죠 브라이언은 말다툼을 벌이다 그만 하지만 몸을 쓸 줄 모르는 브라이언이 기절하고 그렇게 촬영을 대기하고 있던 그때 그것은 바로 오늘의 출제 문제였습니다 호기심도 잠시 문제지를 다시 집어넣는 브라이언 브리스톨 팀은 지난 일들을 잊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죠 브라이언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죠 브라이언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죠 Hello, welcome once again to a university challenge without further ado, here's your first for a straight line graph of y against x where the gradient of the line is 2 and the y-intercept is 5 what is the value of y when x is 10? salmon, queens 25 correct, for 10 points so queens, three bonus questions on electron mark as a result of conflict between its... what's Bristol? sorry, don't know the answer no, I'm afraid to lose 5 points is it dialectics? dialectics, indeed so three more questions for you 일방적인 퀸스팀의 우세가 지속되는데 사이크스, queens 요ork, minster? this is the correct answer 객슨, 브리스톨 칼찌음, sulfate 칼찌음, sulfate is correct it's the oris-diya by iskylis the oris-diya by iskylis correct? onis-wa-ki-ma-ni-pons onis-wa-ki-ma-ni-pons? it's a great answer 어느새 브리스톨이 조금씩 따라붙지만 퀸스는 보란 듯 또다시 정수차를 넓혀가죠 is it an oxpo lake? it's indeed an oxpo lake? let's just go home 그때 어린 시절 나빠와 함께 보았던 익숙한 문제가 나오는데 the ring word for wing and finger what is the genus Jackson, Bristol it's correct 문제를 맞추며 분위기는 한순간에 브리스톨에게로 넘어가고 12th night 12th night correct much ado much ado about nothing? correct Henry V which is it? go with Brian is the answer king Henry V? is the correct answer 순식간에 점수차가 좁혀지죠 역전을 위해선 반드시 문제를 맞춰야 하는 상황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브라이언 브라이언은 도망치듯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죠 괴로움에 브라이언은 긴 방황의 시간을 보내는데 그런 아들을 차마 두고 볼 수 없던 엄마는 이어 계속해 자신을 찾아오는 스펜서와 만나게 된 브라이언 주변 사람들이 건네는 위로로 브라이언은 자신의 실수를 마주할 용기가 생기고 잠시 중 찾 eli 은생 에그 이루시 연은 브라이언이 찾은 사람은 바로 레베카였죠. 브라이언이 찾은 사람은 전화시장에 대해서는 지적이고요. 제가 전화시장에 대해서는 지적이고요. 네, 거의. 제가 한 질문을 여쭤보고 싶어요. 네, 한 질문. 브라이언, 이 답은 이미 알기 때문에. 이 답은 그리스는, 이 답은 전화시장에 대한 결정돼요. 하지만, sometimes it's not about knowing the right answer. Sometimes it's about asking the right question.